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받은 자입니다 이번에 좀 더 감동을 좀 넣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온라인 3,3명 초청주일 2주간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촉도 하고 해서 3,934명 약 4,000명 정도가 되었고요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온라인 링크를 보내줘서 많은 분들이 예수가 크리스도 되심을 정말 듣고 영접하는 기한 또 축복의 응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2주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조사님들 분위기가 초긴장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웃음이 샤악 사라지면서 어우 긴장 전화 내용이 뭐냐면 어? 안 온다고? 안 온다고? 오늘 아침까지 오겠다고 하셨던 분이 10시, 12시 되니까 안 오신 거예요 잠적을 탔네 전화도 안 받으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도님들도 어떡해요 전조사님 막 이렇게 하고 전조사님들도 바로 굴두구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이렇게 발구르면서 애타는 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한 달 이상 기도 속에서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증거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대교구에서도 또 우리 청년이나 모든 기관에서도 그랬듯이 매일 밤 9시에 정시 기도로써 영혼을 품고 또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구역별로 매일마다 캠프를 진행하는데 5월 한 달 동안 아시는 거 있어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는 거 특히 금요일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지금 비바람이 치고 지금 난리지만 그래도 캠프는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캠프 현장을 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끝까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에 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천에 순회의 수협의를 드리면서 이렇게 송두님도 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또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대면 예배가 너무나도 익숙한데 온라인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새가족을 초청하게 했을까? 코로나가 아니면 절대로 교회를 안 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안 올 사람들 한 번도 일평생 안 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교회를 절대 못 올 사람들 우리도 모르는 빈 곳 우리도 갈 수 없는 그 빈 곳 버려진 곳 꼭 가야만 하는 사각지대, 황금지대 2, 3, 7의 빈 곳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가시고 온라인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유일성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예수가 재와 사단과 지옥과 조주와 모든 것을 끝내신 바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각오, 현재, 미래, 영원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하여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나 주시고 힘 주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영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날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옛 재질이 우리의 옛 습관이 나의 옛 지나온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날로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인 줄 믿습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기 우리의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맨날 이렇게 말해요 빨리 결혼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50에도 가도 되고 60에도 가도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아니다 그러면 안 가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신랑과 함께 사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예수 신랑과 함께 사실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 시간 예수 신랑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또 예수 신부가 함께 아니 예수 신부는 아니구나 예수 신랑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맞죠? 소리가 작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도 변화 안 되면서 좋은 사람을 찾겠다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 성장의 변화 우선순위 둘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여서 능력 안에서 치유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내 생각, 내 소원,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틀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사도행정 3장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정교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고 생활 능력이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엎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사도행정 4장 22절을 보니까 마흔 살이 됐다고 해요 태어났는데 자리를 못 걸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완전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베드로 영적인 요한처럼 인생의 전환점 영혼까지 바꿔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3절 4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리되 우리를 보라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구원괴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과 그 초점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길에서 벗어나 구원 얻는 것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이 향한 구원 아무도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인생이 조주스러울 만큼 원망과 절망과 좌절과 희망과 정말 미래도 없는 구걸하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누구를 통하여 있었냐 바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행동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 그 시간, 그곳에 있던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고통과 흑암에 매여 오직 예수가 필요한 하나님이 찾으시고 준비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사람으로 주목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서 그를 주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민감성 그 영적인 민감성을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민감성으로 있어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당신의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내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집중하여서 쳐다봅니다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줄까? 얼마나 줄까? 돈을 얼마나 주려나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혹시 은덩어리 있으면 하나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바로 그 다음 본문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럴 때 은과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은과금은 내게 없다 전국을 찔러죠 너가 필요한 거 그 금덩어리 내게 없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금덩어리였잖아요 금 금만 있으면 다 되어진다고 이거에 없다 안정 보장된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내게 없다 베드로가 동전이 있어서 동전만 줬다면 이 안진병에게 한 끼의 식사 하루의 식사, 며칠 식사를 줄 수 있는 그 비용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아, 칭찬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다 놓고 가는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야, 내게 있는 외아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게 준다 너의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너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그 예수를 해양한 너에게 준다 내가 그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너에게 준다 그 안에 있는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정복과 세상을 이길 힘을 너에게 준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준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조카가 다섯 살 이렇게 딸이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가 이렇게 나눠주기를 정말 좋아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빵도 나눠주고 다 줘요 다 주는데 말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다 나눠줘요 그런데 딱 안 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빵, 초코우유, 초코아이스크림은 절대로 안 주고 울어요 다섯 살짜리도 뭘 알겠다고 이미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나한테 손해된 것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범죄하는 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셨고 피해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문제와 해답과 저주와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까지 영원한 세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 고백하잖아요 유목사님 고백하시고 우리 정원지 단위목사님 고백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늘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위드 임만을 온리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너에게 준다 사람들의 심리는 내 주머니에 있어요 이렇게 돈만 빼놓고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단다 어디 가면 좋은 여행 갈 곳이 있다 알려주시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며칠 전에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딱 제 차를 타면서 아 요즘에 진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시면서 어? 어?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때려 죽인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는 뉴스도 안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그때 말씀하시면서 어? 좋은 이렇게 자기한테 좋으라고 부모가 좋으라고 그 소리를 했는데 듣기 싫다고 잔소리를 하고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때려서 이렇게 이제 어? 죽였는데 자기 엄마가 하시면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새끼 되라고 어? 그렇게 부모가 말을 했는데 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제는 말도 못하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어? 엄마 원래는 옛날부터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도 이미 그런 일도 있었고 구약에도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 눈에 더 크게 뉴스를 들여서 그래 또 하나는 사람 새끼 죄송합니다 사람 새끼 되라고 하니까 안 되지 사람 새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이야 맞죠? 그때 어? 맞아 사람 새끼니까 안 되지 창세기 3장의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담아면서 모든 것들이 잡혀버린 이 사람이 사람 새끼 되라고 하면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잖아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서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랬더니 아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 이러잖아요 아이고 너무 예쁘면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강아지라고 하세요? 너무 귀여워서 너무 예쁘니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뭐 이래요 할머니도 손주 이렇게 손녀볼 때 강아지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쵸?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정박하고 다스리고 최고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형상이 강아지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벌어질 같은 이렇게 형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이제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축복의 언어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면서도 유익과 도움을 주고 받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문제 영원한 삶에 대한 축복을 알고 그 해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잡혀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잖아요 나 중심에 나 중심에 돈 중심에 성공 중심에 잡혀서 살다가 좌절하고 낙심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소멸되어지고 채워지지 않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조도 조도 계속해서 넘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우물가에 찾아가셨어요 누구를? 사마리아의 여인 정말 영적인 갈급함에 있어서 그 갈급함을 남자로서 채우는 이 사마리아의 여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사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워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놓아주신 예수 크리스토의 그 이름 예수 크리스토의 그 이름은 빌리포스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이에 뛰어난 이름 재화 사단과 하나님 떠난 지옥 조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바로 창조주 모든 만물의 이름 뛰어난 이름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바로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크리스토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크리스토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과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는 천국 열쇠가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 크리스토 또한 마가본 심장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선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크리스토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직장 안에서 예수만 빼고 내 거 내 생각 내 기준을 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토와 함께 죽고 예수 크리스토와 함께 살고 예수 크리스토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크리스토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날마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증인의 축복입니다 본문 우리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오른손을 사람의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행동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송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여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토의 우리가 이름으로 송포하고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토 안에 주시는 그 능력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송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의고대에서 한 가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명량하노니 땡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켜줬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넘어져 있고 연약해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일으켜주고 함께 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눠야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하나 해결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넷런트가 저한테 맨날 카톡을 보내요 지금 어르신 나이가 스무살 스물하나 됐나 스물하나 됐게 됐는데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많이 아픈 친구예요 근데 카톡에다가 막 그룹에 카톡에 다 불러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친구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몸도 이렇게 아프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불평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어디 와있대요 인천에 경찰서 그랬더니 그런데 이러는 거야 왜 아버지를 때렸대 어 네가 아버지를 때렸어 그랬더니 어 아버지 때렸어 왜 아버지 때렸어 엄마를 때렸다는 거야 엄마를 때려서 화가 나서 자기가 때렸대요 내가 엄마를 때렸어 엄마 오셨니 아니요 3학년 때 아빠가 엄마를 때린 게 기억이 나서 아빠를 보니까 화가 나서 때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카톡을 보내면 거기다가 완전 알죠 XXXXX 제가 신방가 있으면 드르릉드그릉 계속 전화하고 전화 안 하면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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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계속 받아줬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메시지 들으라고 그러고 녹취해라 들으라고 많이 해서 줬는데 답은 엉뚱한 게 와 마제스터님 우리 아버지를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카톡을 차단시켰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아버지 제가 좀 진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서로를 잡고 이렇게 이 말 들으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그렇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끝까지 일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때때로는 힘이 들고 때때로는 보고 올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축복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보지 못한 그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소망이 전혀 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발에 힘이 생겼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며 어디에 들어갔냐 성전에 들어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원래의 것을 회복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실패한 인생이요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인생이 생명의 빛이 임하고 치유와 기쁨과 완전한 해방도 임해주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이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저희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축구하다가 많이 다치기도 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삐고 하면 깁스하잖아요 깁스 그 깁스하고 풀어보세요 재활치료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해 그 근육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근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치유되고 재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정말 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만 축복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럴 거예요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했는데 왜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런 역사가 즉시로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간증을 현장에 가면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한 집사님은 내 맘대로 아마 미친 듯이 살았고요 후대 언약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애도 안 낳았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번에 이렇게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 예배를 드렸거든요 집에서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돌 예배를 전수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 메시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돌 예배 때 영접 메시지 근데 누구만을 모시고 하냐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만 모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워낙 안구하시거든요 우리 친정 어머니는 어쩌다가 가는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정교 생활로 교회 가시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 복음성포했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영접 메시지를 따라서 하시는지 그 영접 기도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고 두 번째에 오시고 등록 다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내신 참 전도자 목회자를 만나서 그 안에 있는 예수 크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안진뱅이의 사람이 원하고 받고자 한 것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은 완전 달랐습니다 한 푼의 돈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예수 크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에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생명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모든 헌신도요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우리에게 상급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를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주시는 귀한 축복 안에서 귀한 영생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면서 타이밍을 여신다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집중하고 멈출 수 있는 그 타이밍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문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것 초대교회 열다섯 개도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안진뱅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안에서 계속해서 목숨을 야여서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보고 듣고 들려지는 것 지금 처한 현실의 메이드로 우리를 쏘깁니다 그래서 염려의 불화살을 쉴 새 없이 날리고 또 걱정과 또 불안함의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아올립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젖는 자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잠재의식과 무의식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고른도전서 16장 13절에 말씀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나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가감없이 작별인사 우리 강담한 말씀은 결론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의 시선 그러면서 우리가 예체질과 가감없이 작별해라 믿음 안에서 떨어지도록 강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그 배선물과 같은 것들을 가감없이 잘라내고 작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 말은 항상 언제까지 그냥 한 번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항상 믿음의 상태가 흔들림이 없이 신앙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냥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입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맺혀 주십니다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이 기도 시간에 그 안진뱅이에 만남을 허락하시고 보금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온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금을 듣고 남자만 약 5천명이 믿었다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온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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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자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걸 통하여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의 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일속의 증인이 되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를 증거하여서 약 5천명이 남자만 5천명이라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며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나님은 한 번에 구원 얻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고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우리가 암만큼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암만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 만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고 지금은 말씀을 우리에게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쪽잠자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을 위하여서 그것만을 찾고 원하고 구하는 이러한 영적인 안진뱅이들 날마다 미문에 앉아있는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 곁에 바로 날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 있고 한 입으로 돕고자 하는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어서 참된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리모델링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리모델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